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청왕입니다 2019년 4월 저는 인천급 배치3 지금의 충남급이죠 이게 관계토대왕급을 일대에 대체해가지고 기암으로 쓰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5천톤급 구축함 6척이 추가로 뽑혀져 나와가지고 관계토대왕급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당시에는 밀덕들이 연안함대 기암으로 무슨 구축함급의 물건을 넣어주겠냐고 그렇게 요구를 해댔었는데요 불과 2년 뒤 해군에서 인천급 배치4를 기획해가지고 5천톤급 구축함 6척을 추가로 건조해서 관계토대왕급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어가지고 제 예측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체급이랑 수량을 맞췄으니까 나머지 세부 스펙들도 한번 맞춰보는 걸 도전해보려고 이번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어쨌든 세부 시스템이나 무장들은 한번 예측해봅시다 예상 하명은 KDDX처럼 스텔스 하명인 통합마스트를 장비한 그런 하명일 겁니다 아마 KDDX를 건조한 다음에 나오는 한급이다 보니까 KDDX를 건조하면서 나온 노하우들을 피드백한 그런 하명이 되겠죠 소형함정 대응용으로 장착되는 기관포들 역시 평소에는 스텔스화된 커버에 씌워져 있다가 저게 무인 수상전 같은 게 나타나면 커버가 열리면서 튀어나와가지고 리모컨식으로 사격을 하는 그런 물건이 장착될 겁니다 다만 위성통신 안테나랑 소나타 ECM 장비는 통합마스터에 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인천급 배치4 목업을 보면 굉장히 발전된 하명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랑 소나타 ECM 안테나는 외부에 별도로 노출된 상태로 달려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체계는 내장형으로 통합될 계획은 없나 봅니다 예상되는 추진체계는 코들라그 체계입니다 평시에는 디젤 엔진을 가동해서 그 출력을 전력으로 전환해가지고 그걸로 전동기를 돌려가지고 스크류를 돌리다가 나중에 고속이 필요해지면 가스터빈으로 전환해가지고 가스터빈으로 스크류를 돌리는 그런 방식이죠 디젤 엔진이 직접 스크류를 돌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적 잠수함은 나를 탐지하기가 어려웠고 나는 반대로 소나의 수중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적 잠수함을 좀 더 먼 거리에서 탐지해낼 수 있게 되죠 출력 효율이 높아져가지고 연비도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런 저소음 고효율 체계이긴 한데 대구급의 이 코들라그 체계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대구급을 배치하면서 불거진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한 개량이 필요한 체계이기도 합니다 아마 2030년대라면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되고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상태이겠죠 예상 대공 시스템은 당연히 사면배열 A4 레이더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면배열에 EOTS, E-LIST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E-LIST 시스템들이랑 비슷한 약 500km 정도의 탐지추적 거리를 보여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M의 다기능 레이더를 개량한 물건이다 보니까 BMD 능력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따라서 탄도탄들에 대한 하층 방공 능력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예상되는 대잠체계는 한국형 SQQ-89 체계입니다 성능이 개량된 흑룡 예인소나, 헐마우트 소나, 그리고 마리노를 베이스로 개발되는 한국형 대잠해기가 들어가겠죠 대잠해기로 CEO크를 쓰면 성능이랑 신뢰성은 확실한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국산 멀티스테틱 대잠체계에다가 이 CEO크를 통합하려면은 대다지 매끄럽지는 않다 그래서 마리논 대잠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예측은 아니고 제 희망사항인데요 제발 우리나라도 헬기 강제 착함 장비, 즉 레스트 장비가 쓰여져야 됩니다 레스트 장비는 헬기를 강제 착함시키는 것도 물론이거든요 강제 이송까지 가능해서 악천호시에도 대잠해기로 굴릴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해놨는데 왜 우리나라 해군은 이걸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 악천호시에 대잠해기 안 굴릴 건가? 함대방공미사일은 LSM의 항공기 요격용 버전인 AAM의 해상형이 본명합니다 국산 대공체계에다가 미제 대공미사일을 인티하려면은 당연히 인티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무리수죠 그리고 미래에는 중국이나 북한의 대암탄두탄들이 아군 연안함대의 기암에 저격을 시도해볼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탄두탄 하층방공까지 가능한 LSM의 ABM 버전 즉 탄두미사일 요격탄도 해상형이 개발돼서 들어갈 겁니다 심지어 LSM을 개량한 SM2가 동시에 개발되고 있고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해상형이 개발된다면은 SM2랑 동시에 개발된 거라서 시기도 일치해요 근데 SM2가 ABM 버전이 요격고도가 40에서 100km 정도거든요 그래서 40에서 100km 고도는 SM2의 ABM 해상형이 맞고 요격고도 40km 이하는 SM의 AAM 버전이 맞는 방식으로 탄두탄 요격을 진행할 겁니다 한반대로 SM의 AAM 버전은 SM6의 포지션 ABM 버전은 SM3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단거리 계암방공체계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해공 대공미사일이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리고 개량형이 달릴 거예요 개량형에서는 듀얼 펄스로켓을 장비한다고 하는데 듀얼 펄스로켓은 고체 연료를 두 번 태워주는 물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가 길어지고 종말 돌입 시에 에너지를 어느 정도 보존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요격률이 상승하겠죠 듀얼 펄스로켓 적용 시에는 지금 현재 ESSM이랑 비슷한 사거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약 50에서 6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재밍이 강력하고 자립 유도 거리가 긴 K-A 밴드의 RFC가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되는 CU선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CU선 투체계예요 30mm 어벤저 기관포에다가 4면배열 A4 탐색 레이더를 달고 1면배열의 메인 추적 레이더를 달아놓은 물건인데요 4면배열의 탐색 레이더가 전방위를 탐색하다가 표적들이 발견되면 스스로 요격 순서를 쭉쭉 짜가지고 메인 추적 레이더가 하나하나씩 추적해가면서 요격을 하는 방식이라가지고 동시다 목표 대응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점은 보철광 채널의 KC램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상되는 대한미사일은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재작년에 이미 공개가 되었죠 중말돌입속도 마하 4.5에 달하는 엄청난 물건입니다 한국군이 요구한 미사일 크기상 경사발사대에서도 간신히 달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요 그거는 구형함정들한테는 달아준 용도로 쓸 거고 신형함들은 경사발사대가 공간효율 자체가 안 좋고 미사일 발사하면 가판에 끄름난 거 그거 가판병들이 낑낑내면서 또 깡깡이지를 해야 되거든 원형인 야운트처럼 수직발사체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성도 증대가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보처관 채널의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대잠 로켓은 홍상어 대잠 로켓의 계량이 될 겁니다 이미 배치 초기부터 말이 좀 많았던 체계라가지고 지속 계량이 돼가지고 나올 거고요 앞에 달려있는 청상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계량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청상어 경원에는 별도로 3연발 튜브에 달려가지고 스트레스화된 개폐식 커버에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쏠 때만 커버를 열고 나와가지고 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건데요 청상어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날아오는 적 어뢰에 대한 능동 하드킬 기능까지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투함의 방어용 어뢰로 쓸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예상 무장 시스템은 KVLS2 16셀이랑 KVLS1 32셀이 될 겁니다 기존의 KVLS1으로 따지자면 총합해서 인천급 배치폰은 64셀에 KVLS1을 장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벌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력 덕후 분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주십시오 예상한폰은 5인치 KMK45 한폰입니다 완전 사고일 뻔해요 맨날 달리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원래 광개토대 한급이 해병대가 상륙할 때 상륙지에 대한 화력 지원을 하려고 일부러 5인치 오토멜라라 한포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임무를 승계하느라 KMK45보다 훨씬 더 화력이 좋은 155mm AGS 한포 같은 걸 넣어주지 않겠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게요 이 155mm AGS 한포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물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으로 떡락해가지고 아마 이 인천급 배치4의 전투체계는 굉장히 자동화가 잘 돼 있을 거고 심지어 기초적인 AI 기술도 일부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황 인식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겠죠 종합하자면 인천급 배치4는 해역함대에 방공우산을 제대로 씌워줄 그런 방공구축함으로써 활동할 것입니다 충남급은 방공 시스템 자체의 성능은 되게 괜찮은데 BMD 기능 자체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나 함대방공미사일을 장착할 만한 그런 여유는 안 나오는 체급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잘 뽑혀나왔으면 좋겠습니다